형이 꼴찌가 다 맞기 꼴찌가 4명한테 맞기 4명 5명한테 맞기지 나가리는 그렇게 맞지 나가도 5명이 맞는거 같아 이러면 5명이 맞는거 같아 이러면 또 맞는거 같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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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해 튀겨낼 수 있잖아 시작해 1번 타자 박지민 가위바위보 띠띠띠 형 뭔지 나야 다음 타자 띠띠띠 야 내가 맨맞아 나 망했다 띠띠띠 나 망했다 나 망했다 띠띠띠 야야야야 나 1등이다 지금 나 망했다 띠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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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 쩌이우 띠띠 쩌이악 엄마 엄마 보고싶다 설레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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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띠 띠띠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기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